어머 웬일이니 어머 야야야야야 이거 내가 먹을래 이거 뱉다 먹자 아 이거 뱉다 먹자 이거 아 대사지빙아가 더 커 이거 몸무게 몇 개로 나갈까 쟤 볼까 이거 우와 찌개다 이거 진짜 여러분 찌개는 막말 어머 근데 요런게 있네 어머 웬일이야 나 이런거 처음 왔다 태어나서 아 이거 말이잖아 이거 이거 야 이거 비호야 여러분 어떡합 좋아 대사지빙아 한 마리 났던거 저리 갈아야 야 멋지다 진짜 이거 어머 땅에 놔도 되나 모르겠다 이거 야 그 반면에 애기빙어도 나와요 큰일났네 이거 보통일이 아니네 이거 얼마나 추운지 사로를 모르고 봐요 지금 잡아오는데 이거 봐라 아 큰게 훨씬 많네 이거 솔직히 어머 이거 포도 먹어도 되겠네 똑같이 해외에 먹어야겠다 세상에 여러분 공치빙어나 안어울려 고등어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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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12월 30일 됩니다